다음 소식입니다. SK그룹 채용시험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 1,600여 건이 밖으로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해킹을 했다기보다는 관리자 실수로 정보가 새해 나간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이른바 구글링으로 새어나갔습니다. SK그룹 채용시험인 SKCT와 몇 가지 개인정보를 조합해 검색하면 이름과 생년월일, 영역별 시험 결과, 지원회사 등 7개 항목이 담긴 1,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룹 채용시험인 SKCT를 운영하는 평가기관의 관리자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SK는 지난 4일 외부인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300여 명의 개인정보는 신고자가 확인해 별다른 유출 없이 삭제됐지만 나머지 300여 명의 정보는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로그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SK 측은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즉시 차단했고 응시 기록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지원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킹 등으로 인한 홈페이지 유출이 아닌 검색을 통한 노출인 점을 토대로 관리 실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 측이 홈페이지 보안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